오늘은 수타소바와 우동 메밀과 밀가루 반죽 차이와 진호시 과정 가이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밀과 밀가루 반죽을 만져보셨나요? 이 두 반죽의 쫀득쫀득한 끈기에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끈기는 빵 만들기와 국수 만들기 등 다양한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타소바는 메밀 반죽을 사용하여 쫄깃한 식감을 제공합니다. 반면 밀가루 반죽은 휴식시간이 필수적이며 이를 무시하면 펴기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반죽의 펴기 과정인 진호시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수타소바의 진호시 손펴기는 조용하게 진행되며 손의 압력으로 면발을 만들어냅니다. 우동은 처음부터 밀대로 눌러펴야 하므로 손바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팔과 아랫배에 힘을 주어야 겨우 반죽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수타소바는 일반적으로 메밀 반죽을 바로 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밀가루 반죽은 휴식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늘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산후키우동에서는 손펴기 즉 진호시 과정을 생략합니다. 상반된 작업실의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한쪽에서는 숨을 헐떡이며 걷고 또 걷는 가운데 글루텐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얕은 숨소리와 호흡을 맞춘 상체가 빠르게 움직이며 진호시 과정을 진행합니다. 우동과 소바 모두 노시 과정에 들어가기 전 동그란 모양으로 반죽을 다듬습니다. 이때 가능한 한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며 손으로 눌러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우동은 동그란 모양을 만든 후 밀대로 바로 무너뜨립니다. 그런 다음 동그란 부분의 한쪽을 눌러 각을 만들고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각을 만들어 밀대에 둘둘 말아 작업대에 올려놓고 눌러 펴기를 진행합니다. 수타소바의 진호시 과정은 동그란 모양을 계속 유지하며 크기를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kg의 반죽이라면 약 40cm까지 손으로 눌러 펴게 됩니다. 우동과 수타소바 최적의 반죽 크기와 작업 공간 고려하기 수타소바의 진호시는 메밀 반죽으로 시작해서 40cm로 키워갑니다. 반면 우동은 밀대를 이용해 처음 동그란 부분을 무너뜨린 후 사각형을 목표로 계속해서 밀대에 둘둘 말아 눌러 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동은 최종적으로 몇 cm까지 늘려야 할까요? 이 질문은 작업실의 크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반죽을 한없이 크게 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테우치 우동 맛집에서는 보통 2kg의 반죽을 사용하며 한 번에 펴는 무게가 늘어날수록 작업 공간이 더 크게 필요해집니다. 2kg의 밀가루 반죽을 두께 3로 펴면 약 1m 20cm 길이로 펼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테우치 우동 맛집에서는 면 두께가 35에 이르기도 하며 면발의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우치 우동집의 작업대는 약 1m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좁은 곳에서 시작하셨다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더 좁은 공간을 활용해 작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타소바는 어떻게 될까요? 밀가루와 메밀가루의 밀도 차이로 인해 두 반죽의 크기는 약간 다르지만 수타소바도 비슷하게 약 1m 30cm 정도로 커집니다. 이는 동그란 모양으로 펴졌을 때의 크기이며 이후 요츠다시 과정을 통해 사각형으로 변형됩니다. 2kg의 메밀 반죽을 두께 약 1.8로 펴면 가로 90cm, 세로 2m 40cm 정도의 길이가 됩니다. 작업대의 크기를 결정할 때 이러한 면적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동과 달리 소바는 밀대를 3개 사용하여 작업합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의 반을 밀대 마키보에 접어놓을 수 있어 작업대의 크기를 1m 20cm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타소바 반죽의 세로 길이를 2m 40cm로 설정하고 이를 한 번 접습니다. 귀통이 제외하면 약 1m 정도가 남고 가로 방향으로 4번 접으면 최종적으로 약 22.5cm 길이의 면발이 완성됩니다. 우동의 경우 정확히 사각형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원형으로 유지한 채로 병풍식으로 접어 쉽게 자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먹기 좋은 면발 길이는 30cm로 약 1m의 크기에서 잘라 사용하거나 길게 파는 곳도 있습니다. 손으로 누르는 진호시와 발로 밟는 좋다는 같은 면발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각기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수타소바는 팔과 어깨, 상체의 힘을 받은 손의 압력을 통해 반죽을 펴는 반면 우동은 몸무게 전체의 힘을 이용해 반죽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밀가루 속 글루텐의 특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애도 시대에는 손으로 메밀국수를 만들 때도 밀의 함량이 많았기 때문에 족타 방식에 재면도 하였습니다. 수타소바와 우동의 차이를 이해하셨나요? 메밀과 밀가루 반죽은 진호시 과정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지만 각 반죽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기술과 도구,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최상의 면발을 만들어내는 비결입니다. 수타소바와 우동의 독특한 식감은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은 그 자체로 소중한 하루하루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면발은 몇 cm가 될까요? 그 길이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로 문의주세요. 블로그 댓글을 더 빨리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